날짜 시간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응시일, C3부터 C9에 입력된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는 주말로 D3부터 D9 영역에다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일 계산 시에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뭐냐면 D3에 일단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위크데이 함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위크데이 함수는 일정 날짜에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가지 수를 구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날짜가 심표, 숫자 요일로 표시할 건데 일요일부터 숫자 1로 표시할 건지, 월요일부터 숫자 1로 표시할 건지 그래서 월요일에서 숫자 1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번째인 리턴 타입을 2를 선택하고 또는 2를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숫자가 1부터 7까지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숫자는 숫자가 1일 때 월요일이고요. 숫자가 2일 때 화요일입니다. 3일 때 수요일. 그러면 월, 하, 수, 목, 금이면 1, 2, 3, 4, 5입니다. 1, 2, 3, 4, 5이면 5보다 작거나 같다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라고 입력하신 다음,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조금 전에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1, 2, 3, 4, 5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다면 저희는요. 평일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표 2에서 입사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하여 근무 년수를 표시하시오. 근무 년수는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 입사일자의 연도를 빼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날짜 연도는 어떻게 구하시냐? 음, 연도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하시면 이열함수가 필요하죠. 이열함수 안에 날짜가 필요한데,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요. 투데이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투데이, 투데이 함수 입력하시고, 투데이 함수 안에는 특별한 인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가로 닫고, 이열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마이너스, 그러면 현재 날짜의 연도를 구하셨어요. 다음은 입사일자의 연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열함수 입력하신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입사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서, 어? 결과가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는요,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볼까요? 표 3에서요, 퇴실 시간에서, 퇴실 시간에서, 입실 시간을 뺀 심한 표시 예와 같이, 이용 시간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 시간에 표시할 건데요, 퇴실 시간, 그 다음 마이너스 입실 시간, 이용 시간은 심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단, 이용 시간에서 분이 30분이 초과되면, 이용 시간에 1시간을 더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 시간이 3시간 20분이면 그냥 3시간인데, 3시간 50분입니다. 라면 30분을 초과했으니까, 플러스 시간에다가, 3시간에다가, 1시간을 더해서 4시간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 일단, 어, 분을 먼저 계산하고요. 30분을 초과합니까? 라고 계산하고요. 등을 입력하고요. 아워함수, 아, 미니츠, 분을 계산할 거니까, 미니츠 함수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M-I-N-U-T-E, 그 다음, 퇴실 시간에서, C13에서, 마이너스, 입실 시간을 빼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어, 아래로 수식을 일단 복사해 볼게요. 분이 구해져 있는데요. 이 구한 분이, 30을 초과합니까?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거고요. 그렇다면, 어, 30분을 초과한다면, 퇴실 시간에서, 입실 시간을 뺀 시간에다가, 1시간을 더 더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어, 퇴실 시간에서, 입실 시간을 뺀 시간만을 구하고자 합니다.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미니츠 함수를 통해서, 분을 구하셨잖아요. 그 분을 구한 값이, 30을 초과합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 30이라고 입력하고, 쉼표,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아우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어, 퇴실 시간에서, 음, C13에서, 마이너스, 입실 시간을 뺀 값에다가, 플러스 1시간을 더 할 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퇴실 시간에서, 입실 시간을 뺀 값만, 시간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n% 연산자 이용하셔서, 지금 구하셨던 시간 뒤에다가요, 문제 보니까,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편 묶어서, 시간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네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표 4에서,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바로 왼쪽에 있는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입실 시간을 계산하구요, 시간 뒤에다가, 시를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서, 수업 시간에서 시간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아우 함수 사용하시면 되죠. 등호 입력하시고, HOUR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HOUR 함수 입력하신 다음, 앞에 있는 수업 시간을 선택하구요, 괄호 닫구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시간에, 수업 시간에 시간을 추출했어요. 그 값 뒤에다가, C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C라고 입력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표 5에서요, 대출일이 입력된, B22부터 B26을 이용하여, 반납일을, C22부터 C26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납일은, 대출일에다가, 플러스 10을 더하실 거구요, 반납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반납일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일은, 1이 월요일로 시작하는, 리턴 타입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 10일을 더한 값에다가, 10일을 더한 값에다가, 그 값이, 며칠이라고 구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바로 왼쪽에 있는 날짜에다가, 더하기 10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일이면, 3월 15일, 5월 3일이면, 5월 13일, 이렇게 10을 더한 결과가, 날짜로 표시가 되는데, 이 날짜에, 요일을, 리턴 타입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위크대 암수를 통해서, 요일에 해당한 숫자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크대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리턴 타입이, 월요일부터 숫자 1로 표시하시려면,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유는요, 셀 서식이, 이제 날짜 서식이 적용이 되어서 그런 거구요, 이 날짜 서식을, 위에서 일반으로 선택하면,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부터 5까지는, 월, 하, 수, 목, 금, 그 다음에, 6과 7은요, 토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일이라면, 토요일이라면요, 토요일이라면, 왼쪽에 있는 날짜, 기본적으로 반납일은, 대출일에다가, 10일을 더한 날짜잖아요, 근데 토요일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주 월요일날 반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일요일과 월요일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2를 더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조금 전에 구하신 요일의 숫자가, 토요일입니까? 6입니까? 그렇다면요, B22셀에 있는 날짜에다가, 기본은 10을 더하잖아요, 반납일이 10을 더하는데, 토요일일 경우는, 일요일과 월요일 후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를 더 더해서, 10 더하기 2를 하면, 12잖아요, 10 더하기 2를 이렇게, 두 번 쓰시는 것보다는, 12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심표,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입호함수를 통해서, 요일을 구한 값이, 7입니까? 7일이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면요, 기본적으로, B22셀의 날짜에다가, 11을 더하시면, 반납일인데, 일요일이니까, 바로 다음날 반납을 하잖아요, 하루 더 후에 반납할 거니까, 플러스 2를 하시면 되는데, 플러스 2를 하시는 것보다는, 10 더하기 1보다는, 제가 키를 잘못 눌러서 그렇습니다, 11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11,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저희는 값을, 10일을 더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0일하고 수정하시고요, 기본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니면, 10일 후에 반납하세요, 라고, 대출일 다음에다가, 10을 더해서, 이프에 대한 가로를 한 번, 두 번, 이프를 두 번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로 두 번 닫아 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는데요, 어, 왜 이렇게 나올까?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유일에 해당한 값을, 숫자로 확인하려고, 일반을 바꾸셨잖아요, 기본 날짜는, 간단한 날짜였는데, 제가 서식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일련번호로 표시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셀 서식을, 사실 가능한 바꾸지 않고, 작성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좀 어려울 때는, 일반 갖다가, 처음에 적용된 날짜 서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날짜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여섯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섯번째 예제에서는,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을 이용하여, 주차 요금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어와 미니샴스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서를 I2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출차 시간에서 입차 시간을 뺀 시간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을 주차했나, 출차 시간에서 마이너스 입차 시간을 뺍니다, 그러면 시간이 구해지는데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구해지겠죠, 이 구해진 값은, 분으로 환산하기에서, 1시간은 60분입니다, 곱하기 60이라고 입력하면, 1시간이면 60분, 2시간이면 120분, 이렇게 분으로 일단 계산을 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요금은 10분당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출차 시간에서 입차 시간을 뺀 시간을 구했고요, 더하기, 분을 구하고자 합니다, 몇 분 더 주차했는지, 미니샴엄수를 이용하셔서, 출차 시간에서 마이너스 입차 시간에, 분을 구해서, 더해가지고 표시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총 주차한 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분당 200원입니다, 이 분, 첫 번째 5587은 60분을 주차했어요, 그러면 얼마이죠? 10분당 200원이니까, 6, 2, 12, 1200원을 주차 요금으로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수식을 가로로 묶어서, 곱하기 200을 하면, 1200원이 아니라, 12,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우리는 10분당 200원이다, 라고 하면요, 조금 전에 분을 계산하셨던 값을, 나누기 10을 하셔야, 10분당에 해당한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곱하기 200 해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주차 요금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신 다음,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수식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